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수쌤입니다. 오늘은 2025 대비 팀 프로파일러 제7회 프로파일러 모의고사 결과 분석에 대해 브리핑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프로파일러 모의고사 전체 평균, 두번째 각 캠퍼스별 점수 분석, 세번째 합격자들의 점수 변화 추이, 네번째 9월 현장 출결 및 열풍타 순공시간 분석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7회 프로파일러 모의고사 전체 평균 점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체 평균 점수는 50.9점, 최고점 95점, 상위 10% 75점, 상위 20% 67.5점, 상위 30%는 57.5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7회 프로파일러 모의고사 캠퍼스별 점수 분석입니다. 우선 강남단과의 전체 평균 점수는 51.3점, 최고점 95점, 상위 10% 80점, 상위 20% 70점, 상위 30%는 60점으로 분석이 되었으며, 신촌단과의 전체 평균 점수는 51.9점, 최고점 90점, 상위 10% 73.25점, 상위 20% 62.5점, 상위 30%는 57.25점으로 분석이 되었으며, 전체 평균 점수가 높은 캠퍼스는 신촌단과에서 확인이 되었으며, 최고점은 강남단과에서 나온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점수 때별 대표 학생들의 진학 대학입니다. 9월 40점대 학생부터 80점대 학생까지 점수 변화 추이를 그래프를 통해 기록해 두었으니, 여러분들이 현재 9월에 받은 점수와 비교해가면서 확인해 보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은 문과, 오른쪽은 이과라고 참고해 주시고, 80점대 학생은 문과 학생만 기록해 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우선 9월 40점대 학생입니다. 다음으로 9월 50점대 학생 다음으로 9월 60점대 학생 다음으로 9월 70점대 학생 마지막으로 9월 80점대 학생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강남 및 신촌단과 9월 출석률입니다. 우선 강남단과의 출석률은 약 78%, 결석률은 약 22%로 확인이 되었으며, 신촌단과의 출석률은 약 79%, 결석률은 약 21%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9월 열품타 순공시간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9월 한 달간 열품타를 통해 가장 많은 순공시간을 기록한 학생의 시간은 384시간, 평균시간은 253시간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이 시간을 1일 평균 공부시간 환산했을 때 최다시간 기록자는 12.8시간, 평균은 8.4시간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험보는 그날까지 화이팅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